음.. 됐다!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만약에 김치가 없었다면 그 정광대씨 노래 이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틀어드릴 수가 없어요 아 물론 모르겠어 그냥 일반적인 토크방송 막 이런거 올릴거면 좀 쓰긴 하겠는데 어 그래요 자 그러면 순무김치까지 얘기했죠 열무김치 아 열무가 없네 사진이 그러면 열무김치부터 좀 얘기를 하면요 그 이제 그 열무김치는 열무로 만들어요 열무로 만들고 총각김치 무청하고 약간 비슷해요 느끼면 이제 여름이 대체에 주로 여름김치로 열무김치가 많이 나오고요 국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물김 국물을 많이 만들어서 물김치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겉절이 형태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열무 물냉면 열무 비빔면 막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수 말아먹던지 뭐 비빔밥 먹던지 음 얼갈이 배추를 섞어서 먹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열무김치를 좀 빨리 숙성시키고 싶으면 쌀풀을 넣으면 돼요 쌀풀을 넣어서 적절히 눌려주면 되고 김치에 넣은 쌀풀이나 설탕 등은 유산균에 먹이가 되는 역할 그래서 그 많이 넣으면 사실 숙성속도가 좀 빨라져요 물론 이제 너무 넣으면 열무김치가 좀 쉬고요 양념 만들 때 이제 풀에다가 뭐 보리살이나 갈아 넣은 감자 이런 걸 섞으면 맛이 좋다고 그러죠 동치미처럼 뭔가 사이다 넣어주기도 하는데 좀 달짝지근하긴 하겠는데 더 빨리 사가요 겉절이는 그리고 김치 절이는 과정을 되게 짧게 해요 그래서 채소 표면 부분만 소금물이 침투하고 양념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 내부에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채소 자체 풍미가 있어요 그 이제 수분이 없으면요 사실 이제 그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김치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부추 같은 채소들도 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시간 짧고 간단하니까 양념만 준비되어 있으면 식사 직전에 좀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최초 소량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채소 수분이 있고 그래서 두번째 양념으로 그 절을 때 수분이 대량으로 빠지면 좀 싱거워지기 때문에 맛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깻잎으로 만든 게 있어요 깻잎 김치 자 이 깻잎 김치는 여기다 넣을게요 깻잎에 양념을 넣고요 양념 깻잎 양념 깻잎지 등으로 불려요 장아찌하고는 다른 음식이고요 양념도 액젓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액젓하고 양조간장을 같이 넣어서 양념하는 경우도 있고 양조간장으로만 양념하기도 해요 그래서 간장으로 양념하면 액젓으로 양념한 것보다는 맛이 좀 더 깔끔하고 달짝지근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그 깻잎 야채가게에서 파는 깻잎이잖아 그리고 그 깻잎이 그리고 사진은 없는데 아까 얘기했죠 꽃게 넣어서 먹는다는 이게 바다지역 바다지역 그 사람들이 김장을 할 때 해산물에 넣어서 먹인다고 했죠 그래서 개국지가 있어요 바닷가 쪽에서요 이제 보통 뭐 당진, 서산, 서천, 보호령 이런 데서 먹을 때 게장을 먹고요 일단 게장을 해 먹어요 그 간장게장 뭐 이런걸 간장게장 뭐 아니면 뭐 양념게장 뭐 아니면 뭐 무슨 여러가지 그럼 게장을 해 먹고 나서 남은 국물로 김치를 담가요 그래서 개국지가 돼요 바닷가 개국지는 내가 아직 먹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맛김치는요 아까 그 배추김치 있잖아요 아까 요 배추김치에다가 그 총각김치 치우고 아까 요 배추김치에다가요 그 이제 배추김치를 담그는 절차는 비슷한데 이 포기, 이건 포기김치라고 하거든요 이 포기김치 상태로 파는 게 아니고 먹기 편하게 잘라서 팔아요 맛김치 그래서 김치 제조사가 이제 밝혔는데 맛김치는 만들 때요 이게 포기김치처럼 아니 그냥 통으로 절이는 게 아니고 배추를요 배추를 자르고 난 다음에 뭐냐 배추를 좀 그러니까 절이는 것까지 똑같은데 배추를 잘라내고 좀 헹궈는 다음에 양념해요 그래서 좀 벌레같은 이물질이 좀 적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종갓집 맛김치 맛김치를 많이 팔죠 급식같은 데서 맛김치가 많이 나오죠 이제 파김치 파김치는 그런 쪽파나 실파로 만든 김치가 있구요 담가놓고 사실 좀 적당히 이것을 때는 맛있는데 음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을 지나면 그런 파김치만 단독으로 먹기는 사실 조금 약간 곤란해요 음 파가 약간 좀 알싸한 향기가 있잖아 그리고 아삭아삭하잖아요 그 맛이 좀 어우러져서 음 그 파김치의 그런 맛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음 음 이걸로 먹을거에요. 자, 이게 오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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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잠깐.. 내가 생각이 나서고 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오물이.. 김치찌.. 오물이 김치.. 오물이 김치.. 음.. 그.. 오물이 김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물이 김치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요. 그.. 오물이 김치란.. 3년 이상 숙성하는 김치에요. 3년 이상 숙성하는.. 그.. 김치똥.. 그.. 장기 숙성하는 김치에 담겨요. 묵은지를 넣는.. 그.. 오물이 김치.. 근데.. 사실.. 그.. 오물이 김치를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은요. 그.. 잠실에요. 그.. 석촌호수 있잖아. 석촌호수 서호쪽에요. 근데 이제 잠실역 쪽 말고.. 석촌호수 서호에서.. 그.. 이제.. 호수 변해있어요. 호수 변해있고.. 석촌역 방향으로 가는 쪽에.. 그.. 석촌호수로 사거리가 있거든요. 그 사거리에 보면.. 그.. 배달민족.. 그.. 뭐냐.. 옛 잠실사옥.. 하여간 그쪽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아한 형제들.. 하여간 그쪽에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가 1호점이에요. 거기가 그 맛집이구요. 음..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이 그래서 나왔어요. 그.. 오모리 김치하고 콜라보가 됐어요. 물론.. 사실 실제 내용물은 일반 김치가 좀 많이 들어갔긴 했는데.. 그.. 김치찌개 맛을 중시하는 라면이에요. 다른 김치라면들은 그냥 어.. 김치를 집어넣은 라면인데.. 김치찌개 국물로 라면을 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면 뚜껑은.. 그런.. 식객마크.. 가.. 있다는데.. 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 이겁네.. 자.. 그래서.. 음.. 맛이 그 자체로 나쁘진 않아요. 음.. 약간.. 정말 그.. 두툼한 김치가 있구요. 숙성 김치스프가 있구요. 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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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빅3 볶음 김치면이 현재 GS25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오모리 김치찌개라면 때문에.. 그리고 건더기 숲에는 통마늘이 좀 있구요. 흠.. 그리고.. 이건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라면이구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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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뜨거운 물로만 익힌거하고 전자레인지 돌린거하고 사실 사이는 좀 나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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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면의 빛깔이 뜨거운 물로만 익혔을때보다 좀 더 투명해지고 부드러워지거든요. 전자레인지 돌리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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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밥에 말아먹을 경우 김치찌개에 밥 말아먹는 느낌.. 그런게 있구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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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뭐냐.. 요즘은 그.. 오모리 그 김치찌개.. 오모리 김치만 따로 상품화해서 파이기도 하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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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있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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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뭐냐.. 김치찌개라면은.. 오뚜기에서 따로 생산해요. 그.. 참치찌개하고 부대찌개라면.. MSG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개하는거에요. 오모리 김치찌개라면은 8도에서.. 그리고.. 참치찌개하고 부대찌개라면.. 오뚜기.. 각뚜기에서 하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잠깐만요. 이거 좀 조절 좀 해놓고.. 뜨거운 물을 좀.. 살짝 좀 끓여놓고.. 잘 익었어요. 물을 끓여가지고 올게요. 이걸 좀 뜯어서.. 됐어. 으이씨. 왜 이렇게 뜯겨? 잠깐만 좀 기다려봐요. 이거 좀.. 맞춰놓고.. 갈게요. 이따 사진을 올려야되지? 그러면.. 사진을 올려야되니까.. 그리고.. 사실 이따가 7시경기가 5시경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 시간까지 방송을.. 그..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아마 지금은 3시 반까지 방송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5시에 방송을 다시 켜서.. 그.. 5시에 다시 방송 켜서.. 여러분들하고.. 축구를 보겠죠? 응? 에 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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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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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d at home. 안녕. 안녕. so.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몰이라는 오몰이라는 거에 설명을 하면요 나도 아직 몇 분 기다려야 돼요 뭐 살짜라니 어차피 나 목요일에 또 판교에서 엄청나게 걸을 건데 뭐 먹고 저 바로 잘 거 아니에요 먹고 바로 자는 게 아니고 이따가 5시예요 5시부터 7시 경기 있어 음 네 질문해도 돼요 아 이제 채팅창 켜야지 음 그리고 그 사실 이긴치는 솔직히 좀 ya해요 요긴치는 솔직히 좀 야해 그 총강무가 그것처럼 좀 생겼죠 갑자기 왜 우리 매니저가 왜 남자 입장에서 뭘 대답해달라는 거지 사실 라면에 제일 어울리는 거는 맛김치 맛김치가 제일 좋긴 한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총각무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어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어원의 유래 중 하나가 그 남자들의 그 뭐냐 그 남자 남자김치를 하잖아 그러니까 뭐 괜히 총각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여자들이 붙였겠지 근데 그렇다고 이거는 19분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수위조도 잘해야 돼요 제 방송은 제 방송은 운영자님이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남녀 사이의 썸인데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여자가 확인차 이날에 만나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자가 너가 원하면 만나야지 이렇게 말했는데 별도 없이 말한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최근에 그 내가 최근에 그 내가 최근에 지금 뭐냐 나는 이제 요즘 만나면 나는 요즘 만나면 오빠 이 시간에 만나는 거 맞지? 하고 연락 와요 그래서 너 어? 응 근데 나는 그때 진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뜻이 없... 별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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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별뜻이 뭐지? 뭐... 흑심? 아 뭐처럼 생겼는지 못했다고요? 남자에게만 있는 거 그러니까 총각김치죠 총각무지 아 물론 그 총각김치 먹는다고 남자한테 뭐 좋아지고 뭐 그런건 없어요 음 만나기로 했는데 왜요 아 원하면 만나야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건 뭐지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네 민영님 그 남자한테 잘못 짚었어요 근데 근데 채팅으로 치지 마세요 왜냐면 채팅으로 치면 하트 뜰거에요 채팅으로 치면 하트가 뜨거나 운영자님이 채팅금지를 시키거나 부정하나이기 때문에 음 그렇다고 하구요 아 이거 물 냉장고에 넣어놓을걸 그랬네 음 우이씨 네 그런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헐 어떤 시청자분이 인스타 다이렉트 나왔어 볼수록 매력적이세요 기회되면 한번 만나 뵈어요 헐 무섭다 네 그런쪽이에요 그래서 그 요즘은 그래서 그 이게 물론 그 전자라면을 그 전자레인지에 데핀다는 게요 좀 좀 맞죠 중간에 한번 접고 뚜껑을 다시 덮을게요 아직 4분이 안된거 같아요 아니요 젓가락이 원래 이런 조립이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넣을 때 반대로 넣었어요. 그렇구요. 그 전자레인지에 데피는 그 컵라노는 제가 처음으로 먹었던 거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오뚜기에 그 오동통 오뚜기에 그 오동통 면이 그 젓가락 쓰는 거거든요. 아니 전자레인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어봤는데 그게 괜찮더라고. 그리고 그 이제 막 치즈라면 막 데피고 막 그러는 거 전자레인지에 막 데피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그 전자레인지에 데피면요. 면이 진짜 그 뭐냐 끓이는 물에 약간 끓이는 거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 면이 조금 약간 투명하고 쫄깃쫄깃해요. 전자레인지에 데피는. 그래서 요즘 그 컵라면들이 약간 그 전자레인지 그 조리 가능 버전으로 바뀌는 이유가 약간 거 같아. 질라면이 그렇게 바뀌었죠. 질라면이 그렇게 바뀌었고 그 질라면이 이번에 아마 평창올림픽 그거 기념해서 그걸 바꾼 거 같아. 아 모쏠리랑 사귀는 게 어렵네요. 아 사귀는 사람이었어? 으응 그래서 하하 아 아 사귀는 건 아니예요. 아 이제 먹어야지. 자 아 이러면 캠이 너무 내려가. 이거를 이제 조금 치웠으니까 이렇게 아 중국산이 맛있다고요? 근데 요즘 그 식당에서 나오는 김치가요. 두 종류예요. 중국산이거나 그 보통 그날 새벽에 담그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담그는 김치들이에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근데 그 중국 그 뭐냐 김치 파동 나오면서 요즘은 그 우리나라 거 김치 그 업소용 그 판매하는 게 있어요. 식자재 마트에서 그거를 사다가 쓴대요. 언제나 봐도 지태님 좋가지고 아 왜 젓가락질 잘해야만 밤에 먹나요. 히히 오늘요? 오늘은 모르겠어요. 오늘 이거 먹방 끝나고 이따 5시부터 축구 중계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축구 중계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애매해요. 이따가 첼시 경기 중계할 거라서 아마 그 방송 끝나면 거의 한 7시 되겠지. 네. 5시부터 경기 끝나고 자는 거지. 축구 중계하는 비제이 축구 중계하는 비제이들 다 그래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경기는 재밌게 봐. 경기는 재밌게 보는데요. 딱 그 느낌. 딱 그 느낌. 딱 자기 전에 축구 보는 느낌. 지금 시간에는요. 제가 그런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야구를 안 하는 시즌이잖아요. 야구를 안 하는 시즌이니까 그 축구를 평일 경기도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나중에 메이저리그 중계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메이저리그 중계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평일에는 새벽 중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 김치찌개 라면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김치스프 비중은 그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 김치찌개라면은 팔도에서 만들고 그 참치찌개하고 부대찌개는 그 가뚜기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만드는 방식이 다르고 근데 옷 그 김치찌개라면에는 그 MSG가 들어간대요. 이거는 내 메시지는 없대요. 카톡이 카톡이는 근데 왜 그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지는 모르겠어. 아니요. 저 롤은 공식방송 중계 안 해요. 일단 제가 롤을 요즘 안 해가지고 원래 나중에 저 그 스타리그 할 때는 스타리그는 중계할 생각은 있어요. 제가 지난밤에도 스타방송을 했기 때문에 뭐냐. 그 스타크래프트 BJ들 보면 자기가 대회 그 경기 없는 날도 다 중계하잖아요. 아 지금 이렇게 먹는 이유? 식구들 자고 있거든요. 여기서 확으로 가면 컴퓨터 키보드로 마우스 그 국물 치는데 그리고 헤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되게 조초라 조용히 먹는 걸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라면 그 정도 먹은 건 없어요? 사실 내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또 누구 약속이 있어요. 월요일에 내가 이제 여자 사람 만나는 약속이 있는데 이제 뭐 먹으러 갈 거거든. 입 안이 커요. 입 안이 커요? 나는 안은 별로 안 커요. 그렇다고 내가 엠브로님처럼 내가 식사량이 큰 거다니지. 안 씹고 삼켜요? 안 씹고 삼켜요? 아 근데 저는 그러면 좀 위험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 가지고 압구정 페어링식스는 난 몰라요. 압구정 쪽은 내가 자주 가긴 한데 그 전 쪽은 내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주 를 를 를 멍만 음 요즘 내가 뷔페 잘 못가와가지고요 아니야 밥은 사실 내가 조금 배가 좀 더 비어있었으면 밥을 말아먹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국물을 후루룩 마시려구요 아 자연별곡 수사 에쓸피자멀 아 그렇게 뭐하는 데에요? 그 신촌에 옛날 그랜드 건물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막 모여있는데 뭐 자연별곡 피자물 막 이러고 다 모여 있는데 아니 근데 지금 면 벌써 얼마 안 남았어 맛을 잘 못 느껴요. 근데 조금씩 음미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부대찌개 라면이 조금 덜 자극적 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는건데 오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축구 끝날 때까지 축구 끝날 때까지만 방송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좀 쉬어야지 아 이거 맛있죠 이거는 GS25에서 파는 거고요 세븐일레븐에서요 강네오 셰프의 찌개 라면 있잖아요 그래서 강네오 셰프의 부대찌개 라면도 사실 좀 맛있어요 근데 거기는 막 되게 투명해 보이는 어? 뭐 궁금증 다 풀렸어요 가게 그것도 맛있어 그리고 그 저는 그 농심부대찌개 면 보다는 저는 오뚜기 부대찌개 라면이 좀 더 맛있어요 여기 오모리 부대찌개 이거 갓둘건데 아 오모리 그래서 근데 일단은 사실 이거 오모리 부대찌개가 부대찌개 라면 중에서 고급은 제일 고급이에요 왜냐면 그 김치 김치 또는 부대찌개 스프 뭐 이런게 다 있잖아요 참치찌개도 그래서 일단 기본 구성이 좋아 그래가지고 원래 그 원래 그 빅3 맞아요 그 오모리 김치라는 그 오모리 라는 어원 자체가요 3년 이상 묵은지에요 그 3년 이상 묵은지를 위해서 만드는 그 항아리 그 독을 그 오모리 라고 만드세요 그 이거 오모리 그 음식점도요 그 여러군데 있어요 근데 이제 1호점이 그 석촌우수 옆에 있어요 1호점이 그 석촌우수 그 그 잠실역 쪽에 삼전도비 있고 그 삼전도비에서 딱 다리 건너요 그쪽 석촌우수 로우하고 송파대로 사거리가 있어요 agen 추앙이에요 아 알죠 맞나 사람 제대로 취업이 안 된다고요 그거는 본인이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죠 아니 저도 저는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긴 했는데 내가 그만둔 거예요 내가 그만뒀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냐 붙들려있고 싶어서 안다는데 가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찾아보면 나와요 원래 이게 문사처 쪽이요 뭐냐 어디 공대 쪽은 진짜 자기가 배우는 그런 쪽 아니면 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문과 쪽은 좀 여러 분야로 좀 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과 쪽은요 언론 쪽도 가고 교육 쪽도 타고 다 가요 언론도 가 교육도 가고 좀 넓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배우는 왜 계속 델 또 빨리 넓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아 기술직이예요? 클리어! 와 근데 이제 축구 다이렉트 연결될 때까지 한시간 반 남았네 네 이따가 첼시 경기 이따 첼시 아마 2패 경기일거예요 아 나도 그냥 축구 보고싶어서 보는거예요 자 그러면 유럽은 막 갑작스럽게 골을 순간적으로 많이 넣죠 그쵸 다시 보기를 남을까 다시 보기를 아 우린 이러지도 못하고 어중간하다 뭐 그렇게 보여요 좀 그렇게 보이는 축구죠 잠깐만 이것 좀 버리고 올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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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시티가 잘 할 것 같다고요? 어어 어차피 오늘 먹방도 하겠다 뭐 이따 축구도 보겠다 해가지고 에 뭐냐 콜라 음 준비해갖고요 아 돈 없어서 팩시버거요 쓰읍 아니 근데 뭐냐 코카콜라도요 이거 뭐 아 저는 뭐 포인트 쌓아놓고 뭐 할인받고 뭐 그런거 다 챙겨서 마시는거지 그리고 저 콜라 그렇게 자주 안 마셔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축구보면서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축구보면서 이게 아니야 저 GS 포인트 그 저 GS 포인트 적립이라서 은근히 저 가끔씩 뭐 음료수 한 병 그 팝카드로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팝카드에 그 GS 포인트 그 해피 해피 포인트 거 겸용카드에요 원래 그 팝카드가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이제 적립할 수 있구요 어 어 근데 교육방송을 이제 교육방송을 이제 한 3시간을 했기 때문에 먹방도 오늘은 교육방송이에요 김치의 역사를 설명해서 먹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교육방송 카테고리로 그 방송을 하고 있었어 예 사실 역사는 그렇게 길진 않은데 좀 김치에 관련한 그런 여러가지 좀 정보들을 같이 얘기한거에요 오늘은 그래서 같이 얘기했고 그리고 어차피 축구볼때 그 원래 축구볼때는 그 맥주 마실때가 딱 좋은데 식구공고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일부러 곤란하시는거죠 음 어떤 피드백이요 아 뭔가 부족한거 같다고요? 사실 너무 오래 걸릴거 같아서 살짝 그 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응 그니까 좀 아 길다고 사실 줄일만큼 줄인건데 음 사실 이게 그 교육방송 이런쪽을요 그 뭐냐 가끔 이제 교육쪽 피디님한테 이제 관련 테마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테마 지원 받을 때요 2시간을 지원해줘요 근데 2시간 정도는 그래서 분량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분량을 한 2시간 정도 맞추려고 하고 있죠 좀 길수도 있긴 한데 2시간으로 맞춰놔서 좀 길수도 있긴 한데 아니 근데 그분은 그런 2시간에 대한 압박은 없거든 그 아 그분 이제 생방송은 주로 카카오티비만 한다고 하더라구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사실 그 그분이 다루는 건 약간 그런 쪽이잖아 뭐 쇼킹 탑 텐 응 사건 파일 미스테리 막 이런거 쪽 하니까 사실 사실 낮조각은 그렇게 딱히 뭔가 유사하진 않아요 음 근데 이제 역사 쪽 같은 경우는 그 디바제시카님 그 원래 디바제시카님이 그 법인 갖고 있잖아요 그 JBS 그 JBS 소속 크리에이터 중에 그 하늘수아님이라고 그분이 카카오티비에서 방송하거든요 역사 시사 뭐 이런 쪽을 음 그래서 근데 그 그분 방송은 내가 본 적이 없지 왜냐면 그분은 방송 아마 베비도 되기 전에 그냥 카카오티비로 넘어갔을 거예요 디바제시카님 떠날 때 그 그 JBS 쪽 크리에이터 중에요 지금 그 프로현우님만 남아있어요 그 바둑비제이 그 연우님만 남아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뭐냐 뭐런 작년에 그 알파고 방송 그것 때문에 사실 아프리카TV에서 좀 인기 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따 스포츠는 네 어 아까도 계속 들어오시더니 네 스포츠 그 이따 스포츠는 다시 보기가 그 끊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방송은 여기서 다시 보기를 나눌게요 교육방송 까지 한거 다시 보기 나눌게요 짠 짠 짠 짠 제메 점심 예